통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모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통일의 담론을 역사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제가 84학번이니까 84년도가 1학년이었겠죠 대학 1학년 그때 한국사 시간에 저희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30, 34년 전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통일은 될 거다 그 다음 말씀은 역사 한국사 교수다운 말씀인데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분단되었다가도 또 통일되었다 여러분 아시는 통일이 어떤 통일이죠? 삼국통일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머릿속에 넣고 통일하면 그 말씀이 참 역사적 낙관주의죠 역사는 그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여러분 삼국통일이 676년이죠 한 230, 40년 지난 다음에 진성여왕 통일신라의 진성여왕 때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주, 개성, 그리고 원주 저는 강원도 사람으로서 원주에서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일이 이런 도시들에서 발생하는데요 반란입니다 나라가 너무 어지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견헌이에요 한 사람이 국내입니다 견헌은 전주에서, 국내는 어딜까요? 개성에서 그래서 나라를 다시 쫙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긴 나라가 어떤 나라죠? 후 백제, 후 고구려 그래서 후 삼국시대가 또 만들어집니다 역사에 의하면 통일됐지만 역사에 의하면 또 분열됐어요 30년쯤 지나서 왕건이 개성을 중심으로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475년 뒤에 34대 왕을 끝으로 이성계에 의해서 고려가 별망당합니다 사실 이성계는 반역자죠 우왕한테 거짓말 비슷하게 보고를 합니다 위하도로 가라고 그랬더니 4가지 이유로 못 간다고 그러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4가지가 뭔지 그 중에 하나가 여름철이기 때문에 활 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핑계로 가지 않고 돌아와서 우왕을 배신하고 그 뒤 공량왕을 물리치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조선입니다 조선은 또 어떤 나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조선은 그럼 어떤 나라일까요? 불교는 지배이념이 고려는 지배이념이 불교였습니다 조선은요? 유교입니다 중국 공자 맹자라는 죽고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깊이 팠어요 조선의 선비들은 책 몇 권을 너무 깊이 팠습니다 너무 깊이 파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의학 주작이 조선을 완전히 정확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점은요 망골레라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망골레는요 중국의 황제에게 조선의 왕이 제사하는 겁니다 또는 그분들의 생일이나 초하루나 이런 절기 때에 그분들을 기뻐하라고 춤을 추는 의식입니다 중국 황제의 생일을요 우리 성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성탄절이라고 불렀어요 정식 명칭은 거룩할 성자 절기 절자 성절입니다 중국 황제의 생일을 성절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황태자 중국 황제의 큰아들 왕이 계승할 그 사람의 생일을 천추절이라고 불러서 철저히 지켰습니다 요즘 관객이 가장 많이 보는 영화가 뭐죠?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인데 저는 아직 그 영화는 보지는 못했고 소설에 보면 인조가 남한산성의 피해가 있으면서도 망골레를 합니다 북경을 향해서 춤을 추고 왕을 찬양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그때 북경 있는 나라는 명나라 있잖아요 명나라를 거의 다 친 다음에 조선을 치려고 왔던 칸이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분노합니다 저 바보 멍청이 명나라는 망했는데 그 황제를 위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조선이었습니다 신분 제도라는 게 있었죠 양천제, 양인과 천민 후대에 가서는 반상제, 양반과 상로 철저히 갈랐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1392년에 조선이 세워졌는데 200년 뒤에 큰 국난을 맞이해 1592년에 임진왜란이 벌어졌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의 비서실이 승정원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승정원의 장, 비서실장이 도승지가 직책인데 전쟁에 나가서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사표내고 집으로 갑니다 요즘 말로 이게 나라냐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 왕이었던 선조는 우리가 명나라의 내부하자 안내자에다가 무슨 부서할 때 부자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명나라의 신민지가 되자 그런 명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거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누가요? 왕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일본군과 싸우는 이순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겨서 백의정군을 하게 했어요 제가 저희 교수님이 꼭 통일은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통일했었기 때문에 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으로 돌아보면서 우리 역사를 보니까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렴주고 서양의 캐톨릭 선교사들이 와서 조선의 양반들을 보니까 전 세계에서 팔자가 제일 좋은 사람들이에요 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글만 읽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있으면 상농집에 가서 갔다가 먹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써주는데 갑질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은 군대를 보내진 않아요 그리고 군대를 안 보내면 이제 군포라고 해가지고 면 한 필씩을 바쳐야 되는데 그걸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바치게 합니다 이걸 인증이라고 해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연만 만지고 헛기침하고 글만 읽으면 그걸로 평생을 편하게 사는데 대대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백성들이 심지어는 누가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네가 또 세금 내라고 하는 그런 세금도 있었어요 백골징포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16세부터 60세까지가 병력의 의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16세 이전 아이들에게도 군포를 납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안 내는 방법이 뭐였냐면요 노비가 되는 거였습니다 노비가 되면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자진해서 노비 문서에 서명하고 노비가 되어서 조선 말기에는 전 국민의 40%가 노비였습니다 그리고 부모 중에 한 분만 노비워던 노비이기 때문에 노비는 세수 됐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모인 분들 중에 40에서 50%는 누구의 우선입니까? 노비의 우선이 제가 독일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독일은 1648년에 3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라가 해체가 됩니다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개 정도로 나라가 갈라집니다 이거를 역사학에서는 영방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없고 영주가 다스리는 그런 수십 개 수백 개 300개 이상의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독일 자체가 1806년에 독일의 다른 이름은 신성로마 제국이죠 1806년에 나폴레옹이 오토프란치 2세라고 하는 신성로마 제국의 명목상의 황제에게 항복문서를 받음으로써 지구에서 사라집니다 독일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쉴러라고 하는 그 당시 극작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독일은 어디에 있는가 독일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그것을 찾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괴태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독일이라 부를 수 있는 단 한 치의 땅도 없구나 독일은 어디에 있는가 제가 독일에 가서 보니까 프랑크프루트 례모 광장이라고 하는 곳 거기 옆에 괴태의 생가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괴태가 로마 시내를 멋지게 그린 그림이 있더라고요 괴태가 그림도 그렸어요 잘 그렸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괴태가 왜 로마를 기웃거렸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당시 독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상태로 쭉 가다가 어떻게 하면 이 독일을 하나로 만들 것인가 하고 고민하던 끝에 나폴레옹이 멸망한 다음에 1830년대쯤 돼가지고요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300개의 국가를 30개 정도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만이 했다는 거죠 작은 나라도 합쳐가지고 그 중에 가장 큰 나라가 여러분 잘 아시는 프로이센이었습니다 프로이센은 나중에 영주가 누구냐면 비스마르크 이 사람은 나중에 독일을 통일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30여 개의 영방국가로 재편이 됐지만 관세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물건을 예를 들면 서초구에서 만들어서 용산구에 팔려면 뭐를 내야 돼요? 관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저 청량리층 가면은요 100원짜리가 천원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통일 이야기가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관세 동맹을 맺고 관세를 철폐하면서 경제적으로 일단 하나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1648년에 나라가 300개로 나누었다고 했잖아요 그 200년 뒤인 1848년에 드디어 연방의회를 만들어요 형식적으로 통일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다가 1차 대전을 지나고 2차 대전을 지나면서 또 독일이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지게 됩니다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다시 이 나라가 1989년 90년에 통일이 되잖아요 제가 그런 과정을 쭉 보면서 야 독일이 통일됐구나 제 책꼬지에는 독일 통일에 관한 책이 국내에 있는 책은 거의 다 모아놓고 때가 될 때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될 수 없을까? 왜 독일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될까? 그런데 이 독일이 통일이 되는 거 쉽지 않았고요 통일하고 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통일하고 나서 10년 딱 됐을 때 독일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국민의 80%가 통일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후회했습니다 15년 동안 놀라지 마세요 한국 돈으로 1750조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균형이 균형이 안 형성되는 거예요 밸런스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독 사람들은 서독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배씨라고 부르고 서독 사람들은 동독 사람들을 오씨라고 부르고 오씨는 이제 가난하고 게으른 동독 사람들 그런데 배씨는 돈 많고 교만한 사람들 서로를 질시하면서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독일을 한 10여 년 전부터 여러 번 갔다 왔는데 동독 지역에 가면 지금도 밤이 어둡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조사를 보고를 보니까 한 90%까지 동독이 이렇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어요 서독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냐면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동서독 동서독 나뉘어져 있을 때 동독 사람이 서독으로 탈출하잖아요 탈출하면 서독 사람 정부가 받아가지고 동독 정부에 배상금을 줬습니다 이 사람을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주고 먹여주고 교육신고 고맙다라고 돈을 줬어요 그래서 동독 정부는요 가는 거 별로 막지 않았어요 지금 남북도 그러면 아마 북한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통일되고 나니까 이제 뭐가 문제이냐면 동독 지역에 와있던 러시아 소련 군대가 철수하면 할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의 정착금도 서독 정부가 대줬어요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때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할 때 통일될 때는 대학생이었지만 군인들은 어떻게 나게 보니까 군인들은 동독 군인들이 계속 군인으로 있기를 원하면 통독 통일 독일군으로 편제를 바꿔주는 대신에 계금만 하나 낮췄어요 대위는 중의로 중의는 소의로 다 받아줬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돈이 얼마라고 15년 동안에 1750조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쏟아부어도 균형을 못 맞추고 10년쯤 됐을 때에는 통일을 80%가 후회했다 통일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면도 통일된 다음에 다시 분할됐다가 또다시 재통일됐지만 지금도 갈등이 많습니다 베트남은 통일 이후에 한 30년 동안 어렵다가 요즘에 와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통일은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통일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동독소독은 우리보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 분단되어 있다가 통일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70년이에요 내후년이면 70년이죠 목사님 분단 70년 73년 그러니까 태어나신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시간이 지난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통일 문제 고민하고 묵상하던 끝에 내린 제 개인적인 결론은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 내부에 그 영향이 없습니다 어떤 영향이냐면요 하나 되는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데는 세계 챔피언이에요 UFC 파이터보다 더 잘 싸웁니다 우리나라가 800여 회 외침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쳐본 적이 없다 위화도 해군으로 그거 한 번 하려다가 말았잖아요 여러분 다른 나라를 치려면 이건 그냥 순수하게 군사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다른 나라를 치려면 내부 영향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절대 못 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조선일보가 있으면 한국일보가 있어요 그죠 국민이니까 국민일보가 있고 제가 검도를 했는데요 제가 했던 검도는 대한검도입니다 관장님이 맨날 그래요 우리는 대한검도입니다 한국검도 아닙니다 그래요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전 세계 한인에는 꼭 두 개가 있죠 무슨 한인에 무슨 한인에 우리 내부 영향은 계속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산출물로서의 통일은 어렵지 않겠는가 언젠가 되겠죠 삼국이 통일했던 것처럼 그러나 또 언젠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세탁소 옆에 뭐가 들어와요 꼭 세탁소가 들어옵니다 카페 옆에 카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카페가 같이 망해요 그래도 거기다가 카페를 만들어요 카페 옆에 빵집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라면집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카페 잘 되면 그 옆에 꼭 카페가 들어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검은 머리 짐승을 조심하라 그랬대요 누굽니까? 사람 조심하라 조선 사람 조심해라 제가 역사를 보니까 한국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반박하실 분이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끼리 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거에는 너무너무 용맹스러워요 우리끼리 싸운다고 하면 다 벗어빨로 나와 싸우는데요 다른 나라와 싸운다고 하면 벗어빨로 도망갔다고요 왕도 도망가고 도승지도 도망가고 군대도 다 도망갔어요 인조가 남한사상에서 청나라 신하에 복장을 하고 내려와서 청나라 황제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함으로써 이제 복국의 예를 차리면서 죽음을 면하죠 그리고 나와서 볼모로 자기 아들 소현세자를 데려가게 합니다 내용 다 아시죠? 제가 책을 이렇게 보니까요 소현세자가 심양에 가서 중국의 문물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왔는데요 이 인조, 아버지 인조가 그 소현세자를 감시하는 사람을 딸려보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현세자가 환국을 합니다 두 달 만에 죽여요 그런데 사관이 뭐라고 썼냐면 모든 구멍에서 피가 나왔다 그리고 시체가 새카맣게 변했다 라고만 썼고 독살당했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는데 모든 정황은 아버지가 죽인 겁니다 그리고 부인도 죽여요 자기 면들이죠 낳은 두 아들도 죽이고요 시종 들었던 모든 여종을 죽이고 따라다녔던 신하를 다 죽입니다 우리끼리 죽이는 때는 굉장히 철저합니다 아버지가 한 일이에요 죽이고 깎아 내리는 데에는 촛불도 들고 횃불도 들고 숯불도 들고 다 들어요 남하고 싸울 땐 도망갑니다 제가 그 남한사성 이야기를 쭉 보니까 영화를 보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김상헌이라는 사람이 예조 판사잖아요 최명길이 2조 판사인데 둘이 막 싸우는데 서로 왕한테 가서 명기를 목배라고 얘기해요 소설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까? 서로 상헌이를 목배라고 소설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그러나 둘이 딱 만나면 예의를 갖췄대요 이 예의가 진짜 예의입니까? 서로 죽이라고 하면서 우리끼리 싸울 때는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 내부 역량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렵지 않을까? 지금 우리 현실을 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어떻게 우리에게 와야 되는가? 통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역량의 산물로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로 받고 겸손하게 관리하는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반드시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했던 독일도 후유했다고 그랬어요 또 통일운동하는 과정에 보면 이미 반통일적인 그런 속성들이 보입니다 통일운동하는 사람들 발표하거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안에 벌써 갈라져 있어요 통일은 우리가 한번 우리 민족 자체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새로워지는 과정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로 왔을 때의 후유증이 없고 그 통일로 다시 우리가 새롭게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나라에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일의 과정이 우리가 변하는 기회가 되는 그런 결과로 주어지는 통일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일을 맛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 통일은 저는 냉정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만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찬된 통일을 꿈꾸고 구현해낼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 사도형제 6장에 나오는데요 그 일곱 명의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안디옥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안수박과 그쪽으로 갔는지 안디옥 교회가 쭉 등장하는데 스테반의 박해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갔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형제 11장에 나오고요 그 소식을 드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니라고 부르는 칭호가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선지자와 교사들이 안디옥으로 갔다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오고요 나중에 바올도 거기로 가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올을 세워서 뭐로 파송합니까?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기록을 남겨서 안디옥 교회가 가진 우리가 다 아는 기록이 두 개가 하나는 최초로 그리스도니라는 칭호를 얻었고 두 번째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의 세 가지 정체성으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고 또 통일을 산출해내는 근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니라 칭한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뭐냐면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냥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니라 칭한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통일 우리가 꿈꾸는 통일 이후에 우리 사회의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담론들은 그리스도니라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선교된 교회였습니다 1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누굽니까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모 니게르는 니그로 흑인입니다 구레네 사람은 루기오 구레네는 아프리카입니다 분봉왕 헤롯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헤롯과 함께 유모를 같이 뒀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마 귀족이거나 헤롯의 친척일 수 있어요 마나엔 그리고 사울 여러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자체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인 선교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자체가 선교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안디옥 교회가 뭐합니까? 선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니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선교된 교회였고 세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누구로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니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신다 우리는 부족해서 우리가 산출해내는 산물로서 통일은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통일만이 후유증이 없고 완전한 통일이 될 것이다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 안에서 통일 담론을 끄집어내야 한다 라는 것이 안디옥 교회처럼 배워야 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통일이 있어야죠 그래야 통일할 수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뭐였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미 아프리카로부터 소아시아까지 다 출신들이 모여서 하나 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었어요? 선교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먼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의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 이 역량으로, 이 힘으로, 이 믿음의 힘으로 통일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은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그런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도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잠시 통일에 대해서 우리 역사와 또 다른 나라의 이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석하며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천한 저희들 내부 역량으로서는 통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만이 우리에게 통일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통일을 준비하고 그 통일을 잘 가꾸고 그 통일을 선물로 받아서 그 통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통일 한민족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나라로 쓰임받는 그런 통일을 지향하는 저희 기도회와 기도회의 동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